자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을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우면 좋은데 세상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명하게 선택을 못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또 생각이 틀리거나 생각이 짧으면 고생길을 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이 기사는 온라인판 기사는 양궁이 10년패네요. 어마어마한 업적이네요. 이렇게 이제 남녀 양궁의 성전보를 전하는 소식이 이제 일면에 나오고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세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의 소원을 들어준 한국국회 대한민국은 국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바로 여러분들 국회 내의의 불악치들 북한의 사주를 받는 국회의인들이 있어 가지고 홍역을 크게 치르지 않습니까 뭐 아마 국회가 재헌 국회가 시작되고 한두 달 사이에 아마 국회 불악치 사건이 터졌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뭐 연세가 되셨지만 그래도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윤한동주 윤석열과 한동훈이 같은 배를 탔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에서 아마 이분이 프랑스 탁방원을 지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계셨으니까 조금 유럽 사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해박하겠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이 윤이니까 이게 이제 이탈리아 이탈리아 탈원전 정책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좋은 칼럼이네요. 저도 참 몰랐던 부분. 아주 일찍부터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선택하여 원전을 다 샷다운을 시켜버렸네요. 이탈리아는 34년 전에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나라다. 화끈하게 이름들 다 닫았네요. 이탈리아 반도에는 원전이 하나도 이름만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전기 사용 용도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원전에서 사용한 전력의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6% 그런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나 프랑스에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수입한 것과 6%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태양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재생에너지에 의존해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 손진석 기자는 프랑스 특파원을 오랫동안 하셨을 겁니다. 전력 생산의 48%를 천년가스에 의존하는데 이 천년가스의 90% 이상을 러시아 알제리 카타라에 수입하니까 천년가스가 계속 국제시장 가격에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lng 가격이 올라가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EU 국가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외교정책상 위협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국가의 존립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자립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들 우리 앞섰던 세대들도 항상 에너지 자립화라는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국가의 존립의 결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지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지도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2022년도에 전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16조 원인데 이게 이제 아마 전선이 연결된 바로 이웃한 바로 북부의 여러분들 스위스를 맨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스위스의 전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위스가 원전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6% 정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탈리아 가정용 전기값이 킬로와트당 0.452달러 한국이 0.131달러 이탈리아 사람들이 3.45배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 10만 원 전기료를 쓸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34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하는 식으로 갔게 되면 에너지 가격만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산업 자체가 대개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가전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산업 이런 것이 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역을 하는 교역 조건이 악화돼 가지고 수출 경영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거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도 하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까 의사수는 증가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공계 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뭘 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그러면 연구개발하고 물건 만들어서 팔 건가.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개월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야 되고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교역 국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건데 만일 이탈리아식으로 했으면 벌써 전기료가 비싸 가지고 상품이나 이런 것이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에너지 수급 계획이 실패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재정난을 부를 뿐만 아니라 가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산업용 전기료가 비싸지게 되면 기업활동에 족쇄가 채워지는데 한국 같은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치명적인 거죠.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문정권이 있을 때는 무슨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런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그렇게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에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에너지 끊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독일이 당하고 있는 꼴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립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기업에 관한 글을 쓸 때 우리 앞세대를 만나보니까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셨던 엔지니어들 현대자동차 여러분들이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국산 부품 국산화를 왜 목숨 걸고 추진했느냐 역사를 봐라 역사를 보게 되면 수십 년 간격으로 한일관계가 경색이 되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두 나라의 국가 간 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 숫주를 할 수가 없지 않냐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섰던 엔지니어들이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던 거거든요. 에너지 자립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전체 판을 읽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이탈리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그나마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그쪽이 가질 것 같으니까 더 딱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무식하거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세상에 근황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최진석 전 프랑스 특파원이 기구한 이탈리아의 탈원전 그리고 다시 원전 정책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는 바가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